Q. 에스파와 함께하는 슈퍼 아이돌 리그 저희가 2주만에 2번째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어느덧 여름에 접어들어서 더위가 한참인데요 팬분들은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름에는 무조건 수박이라고 생각해요 또 없어요? 저는 에어컨 밑에서 쯔시과 쯔시과 다, 적었으면 오늘은 에스파 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죠 오늘 에스파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죠 네, 저희가 방송 중에 2분 2분째 뭐야 아니 아까 아까 약간 의자가 그 의자에 약간 이상한 소리났어 의심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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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맞춰야 된다고 신녀 신녀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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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말은 왠지 동네가 가르쳐주고 어? 멋질러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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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take a picture 너 스와나? 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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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니 따라가고 있어 컴온 우리 어디 숨어있자 넌 지금 숨어있는거 아니야? 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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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홍 컴백홍 아 아 두루두루두 뚜뚜뚜뚜 화면도 안 돼 더 해야 돼 집만 보고 가야지 어? 지금 쑤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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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누구야? 아 윈터야? 나야 나야 쑤어 쑤어 나 쑤어? 칭찬해주고 있었는데 얘들아 팀킬 중지 나가지마 에디 에리누나 제법이야 와 저기 차 나가지마 에디 아니 근데 저 차 봤어? 아 잠깐만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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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 따라따라따라 두루뚜루뚜 야 따라따라따라 somebody 딸랑딸랑 야야 sorry somebody 따라따라 아아 안돼 왼왼왼왼왼왼왼왼왼 오왼왼왼아라 누구야 왼왼왼왼왼 왼왼왼왼왼왼왼 얘기한기 여기 어허 허허허허헄허허허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ㅋ 오고있어 오고있어 댓글에 수류탄 하나면 우리 다 죽는데 집에 누가 수류탄 있어? 어 에리언니 집 나갔어 야 들어와 너 진짜 살펴봐 에리 에리 문 담아봐 에리 내가 먹었어 나 춤인데 어디야 어디야 아 싫어 케이블를 안녕? 안녕? 왜 춤출래? 안녕? 뭐야? 뭐야? 나이스 이건 팀워크 안녕 안녕 드렸어? 드렸어? 고려색 고려색 죽는데 들어와요 그러면 두 명만 죽이면 돼요 아 있는데? 사람 밖에 근데 우리 1등으로 어떻게 해? 뭐야? 뭐야? 쟤야? 쟤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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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춤추어 춤추어 춤추잖아? 야 춤추어 MVP 링링 잘했어 잘했어 아 지금 봤어 내가 봤어 아 죽었어 내가 팬서를 죽여 제발 너한테 갈 것 같아 너한테 갈 것 같아 나 혼자 해 이 사람한테 지켜봐요 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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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I see I see I see You know what I see 야 밀지마 야 고이야 에이 우 지나가서 아 너 엉덩이 으악 갈게요 네 네 먼저 도전하겠습니다 저희는 5초 뒤에 사라질게요 잘 보세요 5 4 3 2 2 2 2 2 2 4 5 5 어떻게 들어갔어? 아시겠어요? 저희는 알겠는데 못 찾고 있구만 아직 눈셈이 없구만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키가 더 줄었어요? 네 정답 그거 너무 괜찮아요 교수야 나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아이고 저희한테 관심이 없군요 여러분은 제가 관심이 없군요 제가 이 분심도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이 분심도 너무 잘하셨어요 힌트 주세요 1분 힌트? 힌트 힌트 어 어 맞췄는데 윈터는 윈터는 어 진짜요? 몇 분인가요? 1분 10초 1분 10 1분 10 각자 소개해 주세요 1분 10초 저는 이 하트 안경과 노란색 팔찌입니다 어 저는 이 그 뭐지 뭐라고 해요? 왜 비정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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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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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갓 잘했어요 오 마이 갓 랩 해주세요 중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노래해 주세요 경쟁할 수 없는 절망도 아 한 번 씻어봐 누가 먼저 아니 저기 살짝 봤는데 하나 둘 따라라라따 아 가려도 보여 그냥 이거 뭐 가리나 너무 귀여워 밥 아저씨 뭐야 밥 아저씨 컬러 볼 해그리든 심한 탈모 승리팀은 카리나 지재팀입니다 오 예 예 패배한 팀은 본인의 팀을 말해주세요 저는 오는 길에 우유맛 아이스크림 먹고 우유 마셨어요 저는 아 아 오늘 손톱 빠졌어 아니 숨티 빠졌어요 손톱 네일 네일 빠졌어요 그 그 그 그 어떻게 멋있게 로루와 똥이가 동시에 물에 빠졌어요 로루와 똥이가 동시에 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먼저 구할 건가요? 몰라요 네 몰라요 뭐야 다섯 살의 윈터와 다섯 명의 윈터가 있어요 어느 상황이 더 좋은지 선택해주세요 우스드 윈터 이거 저는 다섯 살의 윈터예요 어 왜냐면 헤이 헤이 한국말 끝까지 들어요 왜냐면 윈터 다섯 살 때 제법 귀엽게 생겼어요 그건 맞아요 지금도 귀여운데 아 지금도 귀엽긴 하지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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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 지금도 귀엽지만 다섯 살 때가 진짜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거 말하고 있는데 여기 댓글에 윈터 삭발 누구야 가수 아이돌 말고 또 다른 꿈꿨던 직업이 있었다면 저는 몇 가지 있긴 했는데 일단 그 약간 세션 관련된 그런 거를 하고 싶었고요 근데 딱 디자이너보다 약간 좀 더 그 그 에디터 쪽 뭐 뭐 뭐 이런데 아니면 포토 그거 뭐라고 해요? 사진작가 아 사진작가 포토그래프 하고 싶었어요 저는 군인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배그하면서 안되겠다 느꼈어요 진동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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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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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고 왕왕 셔고 왕왕 셔고 왕왕 셔고 왕왕 셔고 왕왕 셔고 왕왕 너가 지금 김민정 바보 한 거야 그거 아니에요 작은 강아지 멍멍 맞죠 셔고 왕왕 김민정 바보 김민정 바보 멍고 애기 강아지 멍멍 에스파의 두 번째 슈퍼 아이돌 리그 아쉽지만 이제 또 마칠 시간입니다 다들 오늘 재밌었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1 1 2 3 비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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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